이것이 리눅스다 3판 11장의 세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624페이지에 나온 쇼핑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실습을 진행할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MariaDB를 환경설정까지 완료해 왔는데 지금부터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 11-1번을 보면서 그 그림을 그대로 구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번 실습은 서버 가상머신에도 해도 되고요. 서버 가상머신을 켜놓은 상태에서 윙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해도 됩니다. 뭐 뭐든 관계없는데 기왕이면 실무환경처럼 윙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윙클라이언트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면 되죠. 명령 프롬프트는 시작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윈도우 파워실을 실행하고요. 여기서 cmd라고 치면 명령 프롬프트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접속하기 위해선 cd 프로그램파일즈에 backslash 프로그램파일즈에 backslash mariadb backslash bin 이 폴더로 이동을 했죠. 그리고 mysql mysql minus h 였죠. 서버의 ip minus u, user win user 였죠. minus p,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접속을 할까요. 4 3 2 1 로 접속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접속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 sql 문을 이용해서 이 그림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sql 문은 여러분이 교재 625페이지부터 자세히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여기 써있는 것을 그대로 입력하셔도 동일하게 작업이 될 겁니다. 자 sql 문 자체를 외우거나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이 그림을 어떻게 구성해 가는지 흐름을 놓치지 않는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dbms는 설치를 했죠. 이 점선에 있는거 설치했으면 그 다음에 할 차례가 우리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에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쇼핑몰디비인데 영문으로 줘야 되니까 쇼핑디비라고 제가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create 데이터베이스 쇼핑디비 캐릭터셋을 utf8 로 지정을 하면은 한글이 문제가 없이 입력이 잘 됩니다. 자 쿼리어 키 나오면 잘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으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 이런 구문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use 문을 쓰면 됩니다. use 쇼핑디비 하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지금부터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현재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그림대로 고객정보 테이블을 만들도록 할게요. 고객정보 테이블에는 id, 이름, 나이, 주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으로 만들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이 만들어졌는데 실행이 됐는데 자 우리 테이블 이름은 커스터므로 할 거에요. id, name, 나이, 주소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바차는 문자, 문자가 입력되는 거고요. not는 비어있으면 안된다는 의미, 프라이머리 키는 기본키로 지정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int는 정수고요. 나머지도 대략적으로 전에 얘기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객정보 테이블을 만든 상태죠. 물론 아직 데이터는 입력이 안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구매정보 테이블을 만들까요? 자 구매정보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자 역시 비슷하게 했고 이번에 이 일련번호 자체는요. 직접 입력을 안하고 자동으로 증가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autoincrement라는 구문이에요. 자 아무튼 일련번호는 자동으로 입력해서 우리가 따로 입력하지 않고 나머지 값들만 입력하면 됩니다. 자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dsc 구문을 쓰면은 현재 우리가 만든 테이블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매 테이블도 dsc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차례네요. 네 개의 행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인설트인트 문으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인설트인트 테이블 이름 밸류하고 네 개의 값을 각각 입력을 시켜주면 되고요. 차나 바차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면 되고 정수는 그냥 작은 따옴표 없이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나머지 우리 세 건도 추가로 한꺼번에 입력을 할게요. 자 나머지 세 건도 한꺼번에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네 건을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력을 했던데 자 나머지 네 값도 한꺼번에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모두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자 우리 셀렉트문으로 데이터 입력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셀렉트문으로 확인하니까 입력한 내용이 여기 그대로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우리 구매 테이블을 확인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모두 마무리 졌다면 EXIT문으로 빠져나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그림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테이블 만들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한 데이터를 조회하는 내용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 그리고 데이터 입력하는 구문들을 같이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하기 위해서 비타민 퀴즈 11-1번이랑요. 연속해서 비타민 퀴즈 11-2번을 해보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자 이 비타민 퀴즈를 풀고 나서 또 이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세요.